지금 제가 보니까 환율이 1428.6원 거의 1430원까지 가고 있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고금리와 고환율은 일단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올리잖아요. 한국은 더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0.5% 포인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필연적으로 금리와 주식은 반비례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안전자산인 채권과 은행에 투자를 하겠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 높은 곳으로 돈은. 돈은 이익을 많이 내러 갑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 국민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민생고가 생길 것이고 내수가 극심이 진입되고 기업들도 생산자금. 그렇죠. 돈 모으기도. 유용자금을 조달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고금리니까 그러면 은행의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네. 겪을 때 또 고금리에 시달립니다. 이미 은행의 돈을 빌린 우리 국민들, 중소상공원, 중소기업은. 이자 부담. 또 이자 부담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내수를 또 줄이게 됩니다. 쓸 돈이 없어져요. 쓸 돈이 없어서 줄였는데 이자 때문에 또 줄입니다. 그런데 고물가 때문에 또 줄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데 경기침체가가 계속되는. 고물가는 스테이플레이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고환율이잖아요. 미국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갖고 돈을 벌면 그걸로 이제 자기 나라 갖고 가려고 하면. 바꿔나가야죠. 돈 바꿔나가야죠.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환율이면 어떻게 되죠? 환차소에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뭐 이득이 한 천만 원 났다고 생각했는데 환율 때문에 영혼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장. 그래서 또 외국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당연히 미국의 은행에 돈을 받기거나 미국 채권 같은데 금리 높은데 안전한데 투자하게 되죠. 주식에 빠지고 외국 투자자들도. 그리고 우리는 가공무역국가와 수입국가라는 건 전세계가 다르잖아요. 네. 수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좁은 땅다리에서 온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고환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줄어들고 있던 기름값도 다시 들썩일 수가 있고요. 그게 모든 수입 관련 온자재라든지 뭔가를 수입하는 모든 업종의 물건은 심지어 회의 직구로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요. 부담이 됩니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생산비가 올라가고 생산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소비자는 소비자들대로 제2의 고물가 또 다른 고물가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심지어 동맹이라는 미국이 뒤통수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이 잘 돼야지 그걸로 만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증벌적 관세에 천만 원씩 물리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무역 수위도 악화되고 있는데. 적정입니다. 수출도 또 둔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온수처럼 지금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런 데하고 우리가 경제의 활로를 뚫어야 되는데. 네. 그 사회주의권을 적대시하면서 입만 열면 자유를 이야기하니. 그런데 유엔에서 지금 자유 이야기하는 정상이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그러나 전쟁하지 말아라. 코로나 같이 극복하자. 기후기 극복하자. 다 의제가 그거잖아요. 네. 자유 연대. 이 경제계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살려야 되는데. 다 의제가 그거예요. 부자 나라, 가난 나라 도와야 되고. 그런데 누다 가서 자유 이야기 막 와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말한 자유는 여러분 명백하게 냉전 방공식 자유입니다. 옛날 얘기했던 자유. 지금 전혀 통하지가 않는 자유고 시장의 모든 걸 맡기는 자유예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성과가 자유를 위한 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왔대요. 어디서 연대가 하나 됐어요. 회담조차 못 와온 사람이. 스토킹하다가 와가지고. UL에서 연설할 때 외국 정산을 우르르 빠져나가도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하니까. 무슨 미소 냉전기 시대의 연설을 듣는 것 같으냐. 짜증나서 나가는 것 같아요. 한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 왜 그러지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촛불혁명 일으킨 나라. 그다음에 K-할비우당의 나라 맞아? 이상하네. 오징어게임, BTS 막 다 하는데. 뭔 저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네. 이런 경제 위기. 그런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결국 그러면 매일매일 정말 각기각층 전문가들과 야당과 머리를 맞대서 이 와중에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서민 중산층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고금리 은행들이 못 올리게 정격적인 조치를 해야죠. 비상경제 명령을 내려서라도 예를 들면 더 이상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라간다 해서 일부 조달금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생계 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받는 금리를 그대로 받더라도 올리지 말아라. 비상원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금리 인상 다 통보되고 있다니까. 지금 문자가 엄청나요. 제가 오마이뉴스나 TVS 어리켓 라디오나 매부쇼에서 제 전화번호 공개한 다음에 또 최근에 소상공인 손실보정금이 이 신청 기간이 지났으니까 문자 좀 덜하고요. 금리 인상 통보가 마구잡이로 온다. 외국에 유학 보낸 부모님들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돈이 계속... 달러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1,400원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1,000만원 40%의 부담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라고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는 아직 위기감이 큰 것 같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 같아요. 속수무책, 무대책, 공공요금 인상, 극등. 4월달에 올릴, 7월달에 10월달에 똘립니다. 연말에 택시요금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만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한전? 한 달에 8만 원씩 올려야 된다는 발표가 안 보여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그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지금 무일품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하고 중고나라 무슨 당근마켓 다 이렇게 해서 한 푼이나 아끼고 팔리고 냉장고 파먹고 부엌 파먹고 만복이 깔아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고 대중교통까지 아끼고 있는데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조조할인지 되니까 그거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가 할인되거든요. 대중교통 조조할인지. 각자 도생. 무정부상 때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 어쩔 수 없어요. 공공요금 급등해야 돼요. 그다음에 고통기 시간이 참아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야 돼요.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고금리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고금리과 고통기 시간을 견뎌야 돼요. 재벌대기업일 때는 60조가 넘는 감세를 해주고 엄청난 티켓을 주면서 서민들 물가대책으로는 650억 0.1%에 불과한 쿠폰. 그것도 선착순으로 줬고요. 그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한다면서요. 그리고 오히려 민생 예산 이럴 때 있으면 그러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어떻게 하느냐 알아보면 오히려 서민 중산층에게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인플레 수당을 주고 복지 수당을 늘려주고 교통비를 깎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 중산층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그분들이 가계 부담을 줄인 만큼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서 오히려 내수를 활성화 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그래서 그걸로 살아나고 이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대책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안 나오고 오히려 노인 일자리 6만 1천 개를 깎아요. 그럼 빈곤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6만 1천 개 일자리에서 벌었던 한 30만 원 돈 매달 없어져요. 소비를 더 줄이겠죠. 청년 일자리 7, 8천억 예산을 줄였고요. 내일 채용 공제라고 정말 인기 있는 이것은 중소기업에 관한 청년들이 급여가 너무 작으니까 본인 300만 원, 회사가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 내에서 2년 동안 다니면 1,200만 원의 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구인단에 시달리잖아요. 어쨌든 청년 인재들이 최소 2년은 이것 때문에라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또 덜 차별받고 그다음에 대기업보다 급여가 작은 고통도 줄어들고 그러면 막 7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쓰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이 여러분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청년이 이용한 대책은 많지 않습니다. 엄청나죠. 50만 명 넘게 이용했고 작년에 10만 명, 올해도 7만 명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이걸 절반으로 줄였고요. 인원도 1만 5천 명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선고한 대표적인 정책이거든요. 문재인 잘한 거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문재인 케어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요. 또 대수가 침체되겠죠. 그러니까 온통 서민 중산층은 죽어나라는 대책만 나오는 거예요. 반지하 참사를 보면서 공급인대 주택이 늘리겠다고 해놓고는 6조를 줄였어요. 예산이 값 갔어요. 경로당. 지금 쌀값 폭락해가지고 대책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쌀 소비가 급감한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생산량은 늘어나고. 타입 폭락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 일부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사값을 격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는 했던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당연히 오히려 이 쌀이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예산으로 많이 사가지고 북한의 인도적으로도 지원도 하고 해외 동포증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지원도 하고 특히 국내의 빈곤화동이나 결식화동이나 노인계층에게 대폭 주면 되잖아요. 세반들한테나. 지금 이렇게 물가가 어려울 때 쌀 사서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박기전이 우리 집에 쌀 한 포도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쌀 한 포도에 지금 20km가 대형마트나 일반마트 가도 5만 원에서 좀 좋은 쌀은 10만 원까지 해요. 5만 원, 1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번 사서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건 바로 경로당 같은 데 주면 되잖아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양복비를 줄였습니다. 미친 짓이죠. 어르신들, 저거 어르신들, 서민 어르신들. 더 힘들어지겠네요. 경로당에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좀 애로움도 달래고. 그러면서 쌀도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줄였어요. 나 같으면 쌀값도 농민들 쌀값 폭랑으로 지금 집회하고 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백남기 농민 추모제 갔다 왔거든요. 어저께. 거기서도 실제로.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갔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농민난체들 많이 오셨는데. 농업, 농민, 농촌에 무관심하고 대책 없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퇴진하라. 이런 구호가 막 나와요.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집회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백남기 농민 잊으시면 안 되죠. 촛불 심혁명. 박근혜 형권의 폭압으로 물대법 맞고.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건 조작한 거잖아요. 백남기 어르신이 죽은 것도 심각하겠지만. 그걸 지병으로 죽은 것처럼 조작하다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제2의 오토기 혜택인데. 그때 촛불혁명에 큰 그게 도화선이 된 겁니다. 국민이 저놈들 나쁜 놈들이 나온 거잖아요. 백남기 어르신이 잊으시면 안 되고. 또 이 윤석열 권이 이게 연동된 게 물대포를 부활하려고 그래요. 국민을 또 물대포로 싸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 몰아내야 됩니다. 시위를 안 하기에 좋은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대통령 지문화에서 집행한 단체들 성향 분석하고 사찰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성향 분석하고 사찰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잘할 생각 안 하고.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문제되니까 사찰하고. 실무진들 자르고. 물대포 부활시키려고 하고. 그래요. 농민들이 그럼 또 대답하잖아요. 집행할 거잖아요. 그럼 또 물대포로 싸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니 쌀을 더 사서 빈민, 빈곤화동, 독거노인, 복지관, 경로당의 대대적으로 공급한. 예를 들면 국민들 소득 한 50% 이하 소민 중산층. 잘 사는 소득 9분이 10분이 빼고 모든 가정에 쌀 한 보드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 대책도 되죠. 쌀 대책도 되잖아요. 독일처럼 12,000원으로 세 달 연속 대중교통 무료로. 아니 독일 정부로 하는 건 왜 한국 정부로는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 국민들 서민들 중산층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물론 경제 상황이 강달라 이런 것도 대외선의 변수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충격이 잘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결국에는 민주당 특히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속보가 맺고 올라왔는데요. MBC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MBC 고발했고요. 명예훼손으로. 그러면 정치검찰이 득딱해서 수사를 하려는 거잖아요. 수사를 하겠죠. 그다음에 정치검찰은 이 와중에도 성남의 부시 모든 시민구단이 받는 후원금으로 네이버 등 10곳을 또 앞서게 했어요. 샅샅이 늦는 거죠. 그럼 별건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하면 허위 진술 나오겠죠. 이재명 보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이 와중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에 대한 대책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냅도도들, 재벌대기업들은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 그대로 더 많이 걷어서 서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더 많이 안 걷다 하더라도 그대로 서민들을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교통비를 민주당이 내놓은 것처럼 교통비를 절반으로 환급을 시켜주던지요. 채소. 방금 말한 것처럼 쌀을 대대적으로 사서 쌀값도 안정시키고 그걸로 서민중산층 가게 공급하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 얼마나 시름을 듭니까. 한 포드씩만 줘도.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4월달에 7월달에 7월달에 꼭 해야겠습니까. 곧쯤에 10월이잖아요. 내년으로 연기 좀 하고 해주고. 참 민생, 아까 외교 문제 저희가 초반에 달아봤지만 결국 중요한 게 민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세금 들이는 정책은 부담이 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통신 3사랑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통신재벌 3사라도 통신요금 집집마다 1인당 1만 원씩이라도 인하하게 만들고. 그러면 통신비 부담. 그러면 1만 원씩이라도 4인가되면 한 달에 4만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도움 되죠. 이런 대책들을 입체적으로 동반해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갖고 왔어요. 많이 옛날에 듣던 건 수소서. 얼마 전에 메부시 보시고 문자 주셨더라고요. KTX하고 SRT하고 빨리 통합시켜서 철도요금 인하시켜야 된다고. 많이 타시는 분들은 민감하시죠. 철도요금 이용하신 분들은 SRT하고 KTX통합하면 그걸로 10에서 20%가 연하됩니다. 철도요금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할인도 해주는 그걸 이용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서울하고 경기도만 해요. 이것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야 돼요. 전북 김제시나 전남 영광군처럼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이라도 주던지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플렛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서민 중산층들한테 쿠폰만 주면 되잖아요.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대기업은 못 쓰게 하는. 그런데 지역협회도 7천억 예산을 다 삭금했습니다. 국가예산이 없어요. 지역협회가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 대책만이 아니잖아요. 박정희 의원님께서 제가 사면 만 원 내면 만천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10만 원 하면 11만 원을 주고. 지금 민생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 앞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나 손이 잡히는 게 없이 관심도 없어요. 언급도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언급도 참아라잖아요. 어쩔 수 없다잖아요. 공공령 급등하니까 알아서 해라는 거잖아요.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시 여러분. 즉시 퇴진시켜야 됩니다. 고소드립니다. 토요일 날 집회 나와주세요. 유튜브로 수백만이 보는데요. 누적 시청자가 수백만이거든요. 실제로 몇백만이에요. 고맙습니다. 그것도 매우 고맙습니다만. 제가 애들이 백유가 부려 일집이라고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 참여가 더 파괴적입니다. 사실상 저는 제2의 촛불심의 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진실보다는 MBC를 고발하고 야당 대표 죽이는데 그냥 정치검찰을 우린하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지금 날마다 범죄가 더 드러나요. 뉴스타파나 어제 MBC 스태트 보도까지 보면요. 제2차 주가 조작 기간에 아예 김건희 파일이 나오잖아요. 엑셀 파일이 나오고요. 그 파일을 만들고 관려했던 자가 지금 미국 도망가 있고요. 왜 도망갔어요? 그래서 왜 도망갔어요? 자기는 잘못도 없다고 했던 줄 알아요. 도망가 있어요 지금. 추가 조작 한 거 걸리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